어? 이 아이디 근데 종종이 다르네 하이 얼마전에 그 연속으로 만날 친구랑 아이디랑 비슷한거 같은데 다른사람인가본데 자 어? 배럭 덕을 얘기하는거 보니까 아이디를 새로 판거 같기도 하고 어 맞는거 같은데 네 성현오빠 고2 여고생이에요 오늘 놀토라서 오빠 생방송도 보고 기분완전 탭이네요 아 또 감사합니다 어? 맞는거 같은데? 아 근데 질 백더블 시키고 이상한거 이상한거 하는거 아님 오케이 야 그 친구 같네 일단은 일단은 또 만났네요 또 만났네요 이렇게 또 만났데 이게 또 참 배틀 내 세상이 참 좁다니까 인연이네 인연 거의 그 방송할때마다 만나는거 같은데 이 친구도 이제 스타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 같습니다 약간 전적을 전적이 좀 망해가지고 아이디를 새로 팠나보다 아이디를 새로 팠나보다 원래 9승 8승 1패에서 9승 16패까지 만들었는데 지금 6승 1패네요 이 아이디도 한번 당춰볼까 전적이 좋으시네요 전적에 흠집을 한번 더하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컴온요 까스러시만 안당하면 됩니다 까스나 야 질러도 잖아 질러도 이상한거 안한대메요 왜 그러는거야 2개이트 잖아 이상한거 하는구만 어 잠깐만요 일단 잘 막아야돼 여러분들 자 오호 야 이 친구 이건 뭐죠 일단 배럭 더블을 시키고 이제 9시 2개이트 9시 2개이트 9시 2개째로 호호 이 자식봐라 9시는 근데 좀 빡세지 이거는 예상하기 힘들지 이 일단 저의 정체를 모르는 것 같으니까 살포시 리신청 이거를 이제 두배 세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방제가 뭐였지 근데 아 여기있다 너무하시네요 이미 배럭 더블 하라며요 어? 부부 혼내드립 자 그러고 배럭 더블 넌 죽었다 임마 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나를 속이다니 아유파고 북록에 이지 상승 상대는 이제 가나 내친다고 아이 또 후원 또 감사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자 이번에도 설마 투게이트를 할란가 상대가 한번 보겠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장대가 어떤 식으로 할지 궁금하군요 일단은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자 후게이트랫을 일단 약간의 심리전을 또 가미해봅시다 또 할 수도 있거든 이번에는 본진배럭을 한번 올려줄 거야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이제 좀 섞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올려주면서 말이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정찰 오 정찰이 빠른 거 보니까 이거 뭔가 있는 거 약간 배럭더글만을 노리고 뭔가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입구는 열어주지 않을 거야 아 까비 언덕 데미지 제가 왜 상대 위치를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 있을까요 11시인가요 어디 있을까요 11시는 아니고 오 11시 2게이트죠 일단 1게이트 전진 게이트웨이 전진 게이트웨이 호란팬님 별풍선 44개 감사합니다 자 수비적으로 가볼까 호원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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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한번 해주고요 안녕하세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센터게이트인 거 같습니다 여기서 한번 때려주면서 왔다 갔다 질러 두 마리가 올 겁니다 그때 이제 잠깐 수비적으로 해줄 거고요 자 여기서 일단 마린이야 뒤로 가야지 일단 여기서 일단 때려주면서 체력 없는 거 때려주면서 말이죠 이렇게 마리야 그러면서 왔다리 갔다리요 아주 큐트해 아주 아주 큐트해요 상대가 안된단 말이지 상대가 안됩니다 상대는 그러면서 이제 탱크를 한번 찍어주면서 가볼까 벌초 찍어도 나쁘지 않고요 2게이트 올라갑니다 2게이트 벌초를 한번 찍어서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자 하나씩 때려줄 거야 그렇죠 컨트롤 컨트롤 격을 느끼고 있는 상대방 일단은 질러 체력이 전부 다 개피입니다 개피 드라곤 일단 체력을 좀 깎아줄게요 사거리 우월한 사거리는 바탕으로 하나씩 하나씩 라인업이 슬슬 될 거거든요 일단 커맨드 지어주면서 하나씩 컴퓨터 자 그렇죠 이거에 벌써 게임이 끝난다면은 자 좀 아쉽죠 자 S10 일단은 어 쉽고요 자 커맨드 하나 지워볼까 커맨드 자 여기서 이제 커맨드는 어떨까 어 코맨드 상대기지 커맨드 마이드나 하나 더 심어줄 거예요 저는 쉽네 어 너무 쉬워요 그런데 자원필 계속 바뀌고 있죠 어 일을 못하고 있단 말이야 일을 자 질럭 코룩 아니면 별거 없네요 자 감사합니다 자 자 취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한번 또 들어가 볼까 방이 이거는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지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고 초반 안간 저 친구 말을 믿느니 사기꾼 말을 믿겠어 나는 맨날 유튜브만 보다가 처음인데 방송 너무 재밌네요 파란디신님도 100개 선물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고의 분노는 아직 가라앉지 않았다고 한데 더 맞자 파고의 분노는 아직 가라앉지 않았다고 한데 더 맞자 할머니가 잘하시나보네 어 자 서플 지어주고요 할머니는 잘하는데 동거 김님 슈퍼채팅 2500원 감사합니다 하구 백신 맞는다고 했는데 잘 맞았지 아이고 동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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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럭 더블 안할꺼야 했죠 계속 질러지르기 오니까 어 자 안전하게 갈꺼야 이번에 안전하게 요노제이님 슈퍼채팅 1000원 감사합니다 나 야식먹는 타이밍에 생방딱해주네 야식은 역시 파구 방송보면서 먹어야지 아이고 또 안녕 성현님 요새 재밌게 잘 보고 있어요 건강챙기요 아이고 또 고문사님 또 만원원원 감사합니다 잘 보고 계시다고 감사합니다 설마 또 생더블 이런거 하진 않겠죠 상대 상대 넌 보겠습니다 펜 가입도 감사드리구요 넌 죽었다 임마 그냥 그냥 받아들여 어 전집파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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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기운을 유도하면서요 어차피 벌쳐 기다렸다 갈꺼거든 나는 자 이거 자체가 엄청 유리 자 그리고 돌아오는거 확인했구요 질럿이 나옵니다 하지만 질럿이 나와도 의미가 없어요 저는 하나 속아주면서 여기서 산마리때 기가막힌 컨트롤으로 싸워줄꺼거든 나는 자 기가막힌 컨트롤로 일단 후원도 감사드리구요 질러지 두마리까지 나올거거든 이거 자 프로브 나오고 있죠 하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자 벙커 하나 지어줄거거든요 저는 딱 가까이 붙어가지고 말이죠 벌초가 나옵니다 벌초가 깔끔하게 깔끔하게 어 죽어야지 인마 그러면 애돈 한번 달아주구요 자 좋아요 드라군 이제 나왔죠 자 죽어 인마 그냥 어 범인 따라 더 지어줄까 자 이렇게 또 게임이 끝났어요 선을 넘으면은 죽어야지 어 어디서 감히 생더블이야 어 자 방을 또 찾아볼게요 날로 먹으려 하네 신부가 못 됐네요 아주 못됐어 쉽다 쉬워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